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2022년도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팬데믹이 선언되고 난 이후부터 매년 연말이 오면 올해는 어떠했는지 생각할 여유나 마음가짐이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연 내년에는 팬데믹이 지난 포스트 팬데믹 생활이 돌아올지 조심스럽게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당분간 우리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의 이자율 상승 등의 뉴스 속에서 지속되는 경제적인 여파로 우려와 걱정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올 연말에는 작년에 비해 한층 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났고 가족들과 만남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느리지만 모든 것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제발 새해에는 좋은 소식들로 위축된 우리들의 마음을 좀 녹여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토픽은 어덜트 에듀케이션, 비교되는 사망자 숫자, 배제되는 틱톡, 아마존 쇼핑 미스테익스, 그리고 완전 자동화입니다. 이미는 우리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덜트 스쿨을 한 번 정도는 가보실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미국 내 이런 어덜트 에듀케이션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통계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현재 미국 내 4,800만 명의 미국 성인들이 영어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영어 문제로 인해서 이런 사람들은 직업을 구하는데도 아무리 해도 어려움이 있고 도심지에서 사인을 제대로 읽을 줄 모르고 건강 문제에 필요한 설명서를 이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투표하는데도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영어가 편안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양한 사기나 스캠에 속아 넘어가기도 쉽다는 것이죠. 이런 것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어덜트 스쿨이 해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료로 가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죠. 영어의 독해와 회화를 배우고 필요에 따라서는 하이스쿨 크레덴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 내 어덜트 에듀케이션 이 인프라스트럭처에 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읽고 쓰는 능력이 되는 사람 비율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현재 정부의 노력은 너무나 형편없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미국 전체 카운티 중에서 최악의 500개 카운티 안에서는 이들 안에 사는 인구들 중에 3명 중 1명이죠. 3분의 1이 기본 영어를 읽고 쓰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일하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는 최고의 실업률을 동반하고요.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투자도 적게 이루어지고 재정도 적어지면서 다양한 공공서비스나 자원도 고갈 상태까지 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이유로 영어의 문제가 애초에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지만 어덜트 스쿨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 분야 전문가들은 학생들, 교육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현재 어덜트 에듀케이션을 한층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가장 좋은 옵션을 논의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입을 모으는 것은 아무래도 재정이 더 크게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렇게 재정이 충분하지 못한 모자른 환경에서 몇 개 주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창의적인 옵션을 개발하기도 하면서 몇 가지 나와 있는 옵션을 살펴봅니다. 미국 장국의 공통으로 존재하는 문제로 어덜트 에듀케이션 클래스, 이 절대적인 숫자가 모자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상당수가 먼 거리를 가서 등록해야만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미스시피 주에서는 카운트 중 20%가 주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네바다주 일부에서는 70마일 정도를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온라인 클래스에만 의존해야 되고 심지어 이런 곳에서는 도심지 안에서도 클래스 스케줄 잡기 힘들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들엔 클래스의 접근이 수월해질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캘리포니아주 예가 나와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주는 주정부 차원의 여기저기 조각으로 떨어져 있는 어덜트 스쿨 시스템을 한데 조율해서 그 지역적으로 한층 더 현명하게 구역을 나누면서 로컬 지역에 필요한 한층 더 잘 제공하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71개 지역이 하나가 되어서 로컬 칼리지와 학군들이 모두 협조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교재들이나 이런 것을 함께 구입하고 또 이렇게 해서 모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정돈된 시스템으로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접근한 것이 몇 배 더 수월해졌다고 하는데요. 결국 아이디어는 모두 하나가 되어서 협조체제를 구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연방정부는 작년에 약 6억 7천 5백만 달러 예산을 주정부들에게 어덜트 에듀케이션의 재정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액수는 인플레이션을 그동안 감안하면 지난 20여 년 동안 변함이 없는 액수입니다. 결국은 줄어든 격이죠. 이렇게 재정이 줄어들면서 프로그램은 축소되고 결국 어덜트 에듀케이션의 필요한 숫자에 불과 3%만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연방이나 주정부 차원이 신경쓰지 않는다면 이 분야의 재정이 높아질 리는 절대 없는 것이죠. 올해 버지니아주 연방 하원의원인 바비 스카스는 어덜트 스쿨 연방 재정을 앞으로 5년 동안 5억 달러를 증가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올 봄에 하원에서 통과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상원에서 멈추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몇 개 주에서는 주정부 차원의 재정 인상을 진행 중인데요. 2021년 어덜트 에듀케이션의 100만 달러 이상 재정 감소를 시행했던 조지아주에서는 다음 주정부 버지에서 이것을 완전히 복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풀타임 주정부 공무원 봉급돔 1년에 5천 달러를 인상하기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어덜트 스쿨 선생님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대부분이 파트타임이거나 자원 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턴오버 비율이 아무래도 높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자주 바뀌면서 교육적인 차원의 컨시스턴스가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테네시주 같은 경우에는 최악이라고 하는데요. 스탭진 선생님들 중 3분의 1이 자격 미달 또 80% 이상은 파트타임 포지션이고요. 애튼스 지역의 어덜트 에듀케이션 코어디네이터인 레슬리 트라비스 씨는 풀타임 선생님들을 갖추게 된다면 엄청나게 추가의 클라스를 추가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그곳의 상황은 필요한 선생님 숫자가 6명이라고 고개를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모습을 보면 교실 하나에 25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고개를 흔듭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네바다주의 거의 모든 어덜트 스쿨 티처들 파트타임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절반은 자격 미달입니다. 심지어 네바다주의 대표적인 도시인 리노와 라스베가스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라는 지적입니다. 메사슈세주와 미네소타주에서는 선생님들에게 프로페셔널 디벨로먼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포섭하고 있습니다. 이 소위 이름이 트레인더 트레이너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선생님을 훈련시킨다는 것이죠.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이 새로운 선생님들을 트레이닝시키는 방법입니다. 현재 미국 내 아리조나주와 조지아주를 포함해 몇 개 주에서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주정부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어덜트 에듀케이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리조나주는 매년 몇백 명에게 거절해왔다고 하고요. 조지아주에서는 2010년 합법 체류를 검사하는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이런 곳에서는 영어를 배우거나 하이스쿨 크레덴셜을 얻고 싶어도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기회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정책은 아주 많은 인력 손실과 두 개의 신분으로 나누어지는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미 나서 영어 문제로 어덜트 스쿨을 다녀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현재 미국 내 이런 어덜트 스쿨 시스템은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현실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 그룹 제공입니다. 이번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에 이런 큰 문제에 준비되어 있던 국가는 아무데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미국 내 사망자만 100만 명이 넘어간 현재 이번 팬데믹에 그나마 백신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도움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전체 인구 중 거의 3분의 1인 1억 명 정도가 백신을 아직도 한 번도 맞지 않았습니다. 소위 엔타이백스라고 부르는 미국인들 이렇게 돌아보면 전국 곳곳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비율이 공화당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에 나와 있습니다. 공화당인 사람들 중 37%는 백신을 거부한 비율이고요. 이것에 비교해서 민주당 사람들은 9%라 크게 비교가 되죠. 미국 전국에서 백신 비율이 가장 낮은 15개 주를 이렇게 보면 그 중에 14개 주는 2020년 선거 당시 트럼프를 찍었던 곳입니다. 그때 당시 힘을 가지고 있던 많은 공화당 정치가들이 백신을 거부하는 움직임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예방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을 거부하고 수많은 사망자가 나오게 만든 결과이죠. 결과적으로 이들 사망자들 중 상당수는 공화당의 이런 움직임의 방향이 이유라고 하는 비난하는 측도 있습니다. 물론 공화당이라고 무조건 백신을 거부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미국 내 공화당이라고 선언한 미국인들 중 한층 더 많은 숫자의 대부분은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러함에도 공화당 정치가들은 백신에 저항하면서 백신 맞는 숫자가 크게 줄어들게 자극했던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사실 백신 개발의 초스피드를 지시했음에도 그는 백신을 헐뜯어왔고 거기다 텍사스 그렉 에버트 주지사는 백신의 의무화는 불법이라고 주장했고요. 플로리다주의 론 디센트스 주지사는 백신 안전도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고 거기다 팍스 뉴스 같은 극단 우파 미디어들도 앞뒤를 다투면서 백신의 안전도에 의심을 가하기도 한 것입니다. 2020년 4월에 올해 초에 브라운 대학에서 나온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에 의하면 백신을 맞지 않아 사망한 숫자가 3만 1,800명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백신을 거부하거나 주저한 이유와 사망자 숫자의 연결 너무나 잘 증명되어 있습니다. 사실 백신이 나오기도 전에도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이미 공화당과 민주당 국민들 사이에 10%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한 연구 결과를 보면 2021년 2월부터 2022년 10월 사이 공화당 지지 카운티내 사망자 숫자는 민주당 지지 카운티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공화당 지지 카운티에서 낮은 백신 접종률에 마스크 착용이나 소셜 디스턴씩 준수가 더 따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백신이 나온 이후에 이런 차이는 여전히 26에서 30% 차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연구 결과는 예일대학에서 나왔는데요. 정치와 추가 사망자 비율의 연관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 연구에서는 플로리다주와 오하이오주에서 백신이 나오기 전과 나온 후를 비교했습니다.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추가 사망자 이런 액세스 데프 숫자라고 하는데요.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차이는 불과 1.6%였습니다. 그러나 백신이 나오고 난 이후에 그 차이는 10.4%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공화당 미국인들 사망이 한층 더 높아서 다시 말해서 팬데믹 같은 기간 동안 나이도 같고 같은 카운티에 거주하는 미국인들 중에 백신이 나온 이후에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사망자 숫자는 크게 차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연구팀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더 많은 공화당 미국인들이 사망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불필요하게 죽었다는 것이죠. 백신이 그런 사망을 줄일 수 있었다는 아쉬움을 강조합니다. 공화당 정치가들이 가장 생명의 기본적인 과학에 대응하면서 생명을 잃었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연구팀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 당에 따라서 코비드 사망자 숫자가 차이나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것이야말로 미국 내 과학을 거부하는 현 정치 판도라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공중보건에 얼마나 독처럼 작용하는지 보여주는 example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문제와 차이는 팬데믹 이전부터 역력하게 나타나오던 점이었습니다. 공화당 지역에 거주하는 미국인들 중 지난 20년 이상 기간 동안 보건 차원의 상당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001년부터 2009년 사이 민주당 성향의 카운티에서 사망 비율은 22% 하락한 반면 공화당 카운티에서 사망 비율 하락은 11%로 절반입니다. 주정부 차원의 공중보건 차이는 90년대 이후 점점 더 벌어져 왔습니다. 보이지냐 커먼월드 유니버시티의 전염병 전문가인 스티븐 월프에 의하면 지난 몇십 년간 주정부 차원의 메디케어, 총기 관련 정책, 담배 세금, 백신 등 공중보건에 대한 정책이 중안의 공중보건과 사망자 차원에 가장 큰 영향을 주워왔던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런 차원의 공화당 지역에서 높은 코비드 사망 숫자는 절대 고립된 한 가지 결과가 아니라는 지적이죠. 그동안 쭉 지속되어오던 트렌드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공화당 지역에서는 락다운을 거부한 곳에서는 사망제 비율이 곧장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진작 이런 차이가 시스템적인 차이로 오는 것이라면 앞날의 전망도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월프시가 강조하는 공화당 지역에서 더 높은 사망의 다른 요소들로 이런 것들은 주로 시골 지역이 많아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요. 이런 것에서는 아무래도 낮은 교육 수준, 경제, 사회적인 컨디션 등을 들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공화당 지역 흔히 레드 스테이시라고 부르죠. 이런 것에서는 장기적인 공중보건 하락은 더 큰 이유가 있고 이것은 공화당 정치 리더들이 이유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에서 더 오래 살고 싶다면 다른 줄을 선택하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트렌드가 줄어드는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엔타이사이언스를 부르짖는 높은 지지를 유지하는 많은 공화당 리더들은 여전히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극단적인 우퍼들의 군중들 백신이 타겟에 미치지 못했다는 뉴스에 환호의 소리를 지르고요. 과학계의 리더들을 조롱하는 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치화에 되는 현대 물결로 과학을 밀치고 조롱하는 미국 문화는 절대적으로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떠나 이유야 무엇이든 불필요한 미국인 사망은 절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 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미국 내 몇 개의 주 안에서는 틱톡을 배제하는 정책을 내놓더니 이제는 몇몇 대학 내에서도 틱톡을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캠퍼스 내에서 소셜미디어에 들어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차단하는 것이죠. 주정부 차원으로 가장 최근에 버지니아주는 소셜미디어의 플랫폼인 틱톡을 배제하는 데 동참했습니다. 사실 틱톡은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사이트이긴 한데요. 이것은 연방정부로부터 이미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정부가 내놓은 것을 보면 틱톡은 미국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존재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버지니아와 조지아주 이 주정부 차원의 제재에 참여한 것이죠. 글랜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주정부 차원의 모든 전자장비들과 무선 네트워크에서 틱톡과 중국 소셜미디어 앱인 위챗도 배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틱톡과 위챗의 데이터들은 중국 공산당으로 전달된다고 말을 하고요. 그들의 지속적인 존재는 미국 안보와 정보기관 그리고 모든 미국 시민에게 커다란 위협을 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배제를 가하는 것은 주정부 차원의 모든 장비들과 네트워크의 안전엔 안보를 위한 첫 번째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 역시 비슷한 제재를 가한다고 발표를 내놓았는데요. 그러자 틱톡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안전 해결책을 마련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12월 초 인디아네주 검찰은 틱톡을 대상으로 두 개의 법정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성적인 콘텐츠에 약물 등에 연관된 앱을 유인한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틱톡을 소유한 회사가 베이징의 베이스를 든 바이 댄스라는 곳인데 이것은 중국 공산당으로 연결된다고 하면서 인디아나 주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공산당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지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틱톡 앱은 아주 나쁜 것이고 인디아나 사용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하던 위협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틱톡은 그들의 입장을 밝히면서 우리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젊은 세대들의 안전과 웰빙에 최고 무게를 둔다고 말했고요. 연령 제한이라던가 다양한 방법으로 부모들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여러 장비를 갖추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틱톡을 안전하게 즐기는 데 새로운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와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틱톡은 말하면서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모든 안전장치와 우려를 다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이루어낸 변화는 미국 정부보다 잘 안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텍사슈의 그레이크 에버트 주지사 역시 지난 12월 초 틱톡을 비난하면서 주정부 차원의 모든 주정부 종업원들 셀폰이나 태블렛, 랩탑 등을 이용해서 틱톡을 사용하거나 다운로드 받는 것을 모두 배제하는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지사는 틱톡은 사용자들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빼내가고 있다고 비난하고요. 그들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인터넷을 사용하는지 이런 활동 성향을 분석하고 중국 정부에게 모든 센시티브한 정보,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정부 차원에 연관된 모든 것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이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앱을 조사하는 것을 지속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2020년 CIA에는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가 가로챈 것을 확인한 것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여러 개의 대학에서도 이제 틱톡을 배제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대학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알라바마, 조지아, 오클라호마 주원의 여러 개 대학 캠퍼스 안에서 이들의 앱과 인터넷 네트워크 사용을 막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추가로 조지아 주내 26개 주립 대학들과 칼리지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틱톡의 모든 데이터가 중국 공산당 정부로 연결된다는 것인데 상당히 불쾌하고 위험하다고 강조합니다. 오클라호마 대학과 알라바마의 어버드 유니버시티에서는 학생 개인 장비들로는 가능하겠지만 대학 내 컴퓨터들과 와이파이 네트워크 안에서는 틱톡 사용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대학생들과 대학 모든 종업원들에게 이메일이 전달되면서 이것은 주지사의 오더에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고요. 당장 효력을 발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클라호마 대학 측은 어느 정부 네트워크나 대학 네트워크 안에서 틱톡 사용이 금지라고 나와 있고요. 주지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안전이야말로 주정부 차원에 더 나아가서 연방정부 차원에 가장 필수적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민감한 정보에 눈독을 들이는데 절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한 대로 조지아 주유도 같은 의견이면서 26개 주립 대학과 칼리지 캠퍼스 안에서 틱톡 벤을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틱톡의 대변인은 우리들을 배제하는 것 정치적인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틱톡의 대변인인 제임스 브라운은 상당히 실망스럽다. 여러 개 주정부가 이렇게 나서는 것 정치적인 이유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틱톡 역시 의도되지 않았던 개인정보 유출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고요. 그렇지만 틱톡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학생들 간의 정보 공유 더 많은 학생들 포석 또 학생 그룹들 간의 커뮤니티 형성 등 이 모든 것에 피해를 입게 만들 것이라고 배제를 피난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 캠퍼스에서 틱톡이 배제되고 있는데 이런 주정부 차원의 정책에 발맞추는 이유인데요. 오클라호마 대학 총장은 총장 켄 스틱스는 케빈 스틱 오클라호마 주지사 오더에 이유가 있다고 말하면서 대학 내 컴퓨터 시스템과 모든 네트워크의 모든 틱톡 어카운트를 삭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최소한 3개의 오클라호마 대학들이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틱톡의 브룩 오버웨러 담당자는 이 모든 것 잘못된 이유로 행해지는 것이라고 비난하고요. 많은 대학들의 이런 정책 결정은 너무 성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주정부 차원에 무조건 따르는 결정 너무나 슬픈 현실이라고 말했고 현재 틱톡은 회사 차원에 미국 정부와 해결책을 교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대명사 그러면 단연코 아마존이 생각나죠. 정말 아마존은 우리 생활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았는데요. 사실 그 안에 들어가보면 없는 물건이 없을 정도이죠. 범위는 거의 무한대고요. 오더하는 것도 쉽고 딜리버리도 순식간에 오고 또 가장 좋은 가격대로 물건을 살 수 있는 장소로 이미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함에도 아마존에서 실수를 저지를지도 모르고 실수를 범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조금만 주의하면 피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만약 아마존에서 꾸준히 정규적으로 쇼핑하는 사람이라면 몇 가지만 주의하면 돈을 더 추가로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마존에 이렇게 올라있는 물건들의 가격이 있죠. 그런데 물건들 가격이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리고 아마존 내에서도 세일도 아주 자주 합니다. 그러함에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나와있는 가격이 제일 좋은 것인지 체크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아마존이 이것을 체크하는 데 다소 쉽게 만들기는 했지만 지난 30일 동안 가장 좋은 가격인지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현재 올라있는 가격에 오더하기보다는 다양한 온라인 도구를 동원해서 가장 좋은 가격을 알아보고 주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의 예가 나와있는데요. 이름이 Cam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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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것인데 이런 것을 들어가서 한번 도구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물건을 오더하기 전에 추가의 쿠폰이나 디스카운트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니면 특별한 코드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은 늘 자세하게 나와있지는 않지만 찾다보면 처음엔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나와있는 데는 가격, 나와있는 가격 바로 아래 보면 퍼센티지나 달러 밸류, 클립 쿠폰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고요. 아니면 때에 따라서 조금 더 아래쪽에 Special Offers and Product Promotion에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나중에 체크아웃할 때 직접 코드를 손으로 집어넣어야 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거기다 만약 본인이 아마존의 프라임 멤버인 경우에는 아이템에 따라 익스클루시브 가격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비슷하게 일정 물건을 두고 사실 Subscribe and Save 하는 옵션도 있습니다. 이것을 택하면 적게는 5% 할인에서 높게는 15%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든 이 Subscribe 하는 것 나중에 Cancel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또 나중에 선택의 여지 없이 이것이 자동적으로 정규 페이먼트에 묶이는 등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많이 주저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 있는 Subscribe and Save는 그래도 생각보다 간단하고 나중에 Cancel하기 쉽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앞에 말한 모든 쿠폰이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 중요하지만 물건을 사는 타이밍이 틀리면 별 의미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정규적으로 세일을 하는데 이럴 때는 최고로 이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최고 세일 그러면 아마존 프라임데이나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날도 있겠지만 좀 더 작은 종류의 세일은 할러디를 전후해서 1년 내내 있다고 합니다. 또 물건을 고를 때 생각보다 같은 종류 물건이지만 색깔에 따라서 디스카운트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컬러를 열어보지도 않는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일정 물건을 두고 특정 색깔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더 비싸게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색깔에 크게 매달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것을 다른 컬러를 택하면 추가로 절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물론 아마존에 들어가 본인이 원하는 물건 오더하고 하루나 이틀 뒤에 물건을 손에 쥘 수 있다는 것이 최고 매력이지만 물건 배달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늦게 받는다면 아마존 가격은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디스카운트는 불규칙적이긴 하지만 만약 적용이 된다면 추가의 디스카운트입니다. 특별히 당장 물건을 가져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료로 딜리버리되는 옵션을 선택할 것을 추천합니다. 며칠을 기다려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이런 방법으로 할인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믿는 것을 금하라고 합니다. 이런 예가 나와 있는데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수많은 리뷰와 레이팅들이라고 하는데 이거 절대 다 믿지 말라고 합니다. 아마존도 실제로 가짜 리뷰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데요. 본인의 결국 본인의 현명한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아마존 물건들이 아마존 것이 아니고 제3자, 3rd party 셀러들에게서 딜리버리 옵니다. 그럴 때 물건을 사는데 산다는 바이 옵션 바로 밑에 보면 누가 물건을 팔고 누가 물건을 쉐핑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 이름이 본인이 신뢰하는 브랜드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옵션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알지 못하는 경우 피하는 것이 좋고 아니면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이름을 확인해 보는 것도 현명합니다. 사실 아마존은 같은 제품 하나를 놓고도 여러 개 업소에 물건을 납품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에게 익숙한 이름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중고품이나 새롭게 다시 재점검된 이런 리퍼비쉬드라고 하죠 이런 제품들을 무조건 멀리하는 경향이 많은데 가장 쉽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마존은 특히 전자제품이나 홈이나 키친 물건들 연장, 의류, 보석 등의 많은 절약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현재 많은 온라인 비즈니스들 소매 업체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아마존도 물건이 돌아온 리턴된 물건들이 넘쳐납니다. 다양하게 돌아온 제품들을 빠르게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아마존에도 아마존 웨어하우스에 들어간 확인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많은 물건들이 많은 디스카운트된 가격으로 올라 있습니다. 아마존은 거의 모든 물건을 리턴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쉽게 해줍니다. 그러나 물건이나 캐리고리가 다른 경우에 따라 리턴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이런 리턴 폴러시를 한번 제대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인이 아마존 프라임 멤버일 경우 홀푸즈 그로스리 마켓에서 정규적으로 쇼핑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로스리 구입이 이것만이 다 아닙니다. 이제는 아마존 프레시에서 같은 날 무료 딜리버리를 받을 수 있고 디스카운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존 쇼핑은 이제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하게 편리하게 오더하는 것을 넘어서 좀 더 현명하게 오더를 하고 추가의 디스카운트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 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화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이번에 텍사스주의 완전히 100% 자동화된 맥도널 스토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기계가 다 해결합니다. 오더를 받아서 음식을 만들고 딜리버리에서 사람 손에 거치기까지 하나도 사람이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이곳은 테스트 레스토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안에 들어서면 우리가 보통 아는 맥도널드보다 크기는 약간 적다는 느낌이 제일 먼저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은 이유는 커스터머들이 픽업해서 집에 가서 먹는 데 조절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스토어는 텍사스의 폴드 월스 이 도시 외곽에 위치한 곳인데요. 드라이브 스루에 줄에 서서 오더를 하고 그리고 음식과 드링크를 내오는 이 컨베이어에서 픽업하는 것입니다.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맥도널드 앱을 이용해서 미리 오더해 놓고 픽업하기 딱 좋은 방법이죠. 왜냐하면 와서 오더하고 픽업하는 일반 드라이브 스루를 피해서 픽업 이렇게 미리 한 사람들은 따로 픽업하는 줄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맥도널드는 사실 지난 45년 넘게 드라이브 스루에 집중해 왔습니다. 커스터머들의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변해가는 현대사회에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신속하게 쉽게 음식을 픽업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개발에 늘 주력해 왔다고 맥도널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늘 분주히 움직여 다니는 커스터머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임에 틀림없다고 강조합니다. 스토 안에 들어가면 딜리버리 픽업 구간이 있고요. 또 오더할 수 있는 테이블 등이 보이고 바깥에는 커브사이트 픽업 오더 등 이런 것들이 필요한 파킹 자리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데는 한층 더 발달된 기술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식당 근처에 와서 주문을 하고 기술은 로케이션에 따라 음식이 만들어지고요. 새로운 캐친 포맷으로 모든 움직임이 한층 더 부드럽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한층 더 빠르고 신속하고 무리 없는 경험이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록 줄어든 종업원 숫자이지만 그래도 몇 명 있는 종업원들은 음식이 조리되고 배달되는 스피드와 정확도에 한층 더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커스터머들의 만족도에 직접 연관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이런 스토어는 단 한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새 아이디어와 창기적인 생각으로 앞으로 식당 체인 운영팀은 물론 전세계 커스터머들에게 모든 혜택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번에 이 테스팅 레스토랑은 맥도널드가 2020년 투자자 미팅에서 발표한 그때 내놓은 전략 이름이요. Accelerating the Arches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전략의 일부라고 하는데요. 오더를 하는 방법에 상관없이 음식을 받는 데 한층 더 신속하고 정확한 방법에 달려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모든 것은 말씀드린 대로 빠른 스피드와 정확도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데도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마련한 드라이브 투르 레인들 중에 이렇게 보면 Order Ahead 레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앱을 통해서 미리 오더한 사람들에게 음식과 드링크가 딜리버리 되는 줄이고요. The Special Lane은 이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식당에 도착하기 전 거리가 가까워질 때 음식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어 안에 도착해서 들어와서도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문하고 픽업하는 키어스크나 셀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2021년 말까지 전세계의 스토어 숫자가 4만개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중에 만 3천개는 미국 안에 있고 그리고 이 중에 95%는 드라이브 투르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에 말한 대로 맥도날드의 Accelerating the Arches 전략의 일부인데요. 그런데 이번 뉴스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맥도날드가 가는 방향을 두고 좋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소셜미디어에 몇몇 인플루언서 영향력을 강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이미 가보았다고 하면서요. 비디오 이미지를 올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니 음식 배달하는 사람이 아주 빠르고 편리하게 픽업하는 에리아도 있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본인이 그 안에서 오더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앞으로 이런 맥도날드가 늘어난다면 수많은 사람이 직업을 잃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식당 안에 몇몇 종업원들이 있습니다. 그 종업원 크루들은 들어온 오더를 정리하고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오더를 정리하고 오더가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산대와 음식을 앞으로 딜리버리는 임무에 충실하면서 정확한 오더가 제대로 딜리버리 되는데 총력을 기울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결론은 이런 기술로 인해서 종업원들이 음식 조리와 주문받는 것 등에서 해방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창의적인 방법으로 음식이 조리되고 딜리버리 되는 것입니다. 스피드와 정확도가 최고인 것이죠.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운영면에서 한층 더 순이익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하고요. 이런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장기적으로 큰 차이점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 소셜미디어에 긍정적과 부정적으로 많은 이견이 오고 가는데요. 사람들의 생각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오더와 음식 픽업에 새로운 방법에 큰 박수를 보내면서 이렇게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냈고요. 그런가 하면 반면 어떤 사람은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모델 스토어들이 늘어난다면 본인은 맥도날드를 전체를 보이콧 할 것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이런 모든 것을 두고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맥도날드 앱을 통하든 드라이브 드루를 이용하든 주문에서 픽업까지 사람을 전혀 거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데는 정확도와 신속함을 최대로 만드는 데 주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테스팅에서 만족한 결과가 나온다면 앞으로 이런 스토어의 숫자는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한층 더 실수 없는 빠른 서비스로 커스터머 경험을 최대화한다는 전략입니다. 더욱이 이번 팬데믹으로 모든 서비스에 가속도가 붙은 드라이브 스루 방식은 앞으로 더 증가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한층 더 자동화된 서비스는 속도와 정확도를 증가시킬 것이지만 일부에서는 이로 인한 수많은 실직자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위클리 매거진의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 코리아 닷컴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은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